안녕하십니까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줄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우리 내면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세상과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즉 명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김환석 교수님 모시고 태도와 습관 행동을 바꾸는 명상법을 주제로 강연 들으려고 합니다. 김환석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원래는 광고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얼핏 봐도 광고와 명상 조금 지향점이 다른 것 같은데 광고 심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명상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셨는지 명상이 무엇인지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상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광고 심리학을 전공하던 심리학 기자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요가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걸 하다가 요가가 저에게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끼게 돼서 제가 이거를 좀 더 깊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원 대학교라는 데 진학을 다시 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장현갑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 교수님은 심리학계의 거목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자시고 한데 장 교수님은 생물심리학 또는 생리심리학을 하신 분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명상을 오래 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그 효과와 이득도 느끼시고 그러면서 명상을 과학화하는 데 아주 앞장서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아 명상이라는 게 과학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깊은 감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가 뿐 아니라 명상도 이제 mbsr이라는 장현갑 선생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게 됐는데 특히 심리학이 명상이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는가 한 것들 이런 메커니즘을 비종교적인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겠다는 그런 통찰이랄까요? 그런 걸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원래 광고심리학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옆으로 빼고 건강심리학이라는 분야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명상을 우리의 건강과 관련시켜서 연구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15년쯤 해가지고 미흡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과학 명상이나 마인드 다이어트 같은 책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읽어보고 괜찮다는 책들은 번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광고를 보실 텐데요. 이런 광고들은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상품이나 상표나 이런 것들의 소위 이미지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의 특정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시청자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 이상으로 조금 좋게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광고가 무조건 나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가 상품이나 또는 상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과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광고 심리학을 하다가 명상연구자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실제 리얼리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식이나 신념 이것 사이에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명상은 딱 그 반대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들이 리얼리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을 리얼리티에 맞는 방식으로 지식이나 신념, 생각을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제가 평생 하는 일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저도 실제로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제가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명상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질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하면 명상을 무엇으로 보느냐 또 효과가 있냐 없냐의 그 효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은 아주 모호하고 막연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벌써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역사가 1970년대 중반부터라고 보면 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매해 2000에서 3000편에 이르는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이 명상을 주제로 해서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명상법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른이냐 아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여성들에게 어떤 여성들 우울증이 있는 여성들에게 또는 분노조절 자유가 있는 여성들에게 또는 남성들에게 또는 청소년에게 며칠을 또는 몇 주를 또 그 중에 있는 어떤 자유 명상의 방법들을 어떤 순서로 했더니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 그게 또 몇 주 지난 다음에까지도 연결되더라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과학 명상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연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에는 허버트 벤슨이라든가 존 카바찐 같은 지금 다 살아계시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다 70년대부터 명상을 앞에 허버트 벤슨은 의료 분야에 존 카바찐은 의료 분야라기보다는 크게 보면 의료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특정한 질병에 관계없이 만성 말기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을 했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명상 기반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린 첫 번째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버트 벤슨은 릴렉세이션 리스펀스라는 특별한 종류의 명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 반응들을 릴렉세이션 리스펀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릴렉세이션 리스펀스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강화함으로써 치료에 이르게 한다 만성 질환을 그런 이론을 제시하고 그런 연구 데이터들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의료 분야에 소위 의료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접목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존 카바찐이라는 분은 이 분은 의사는 아니신데 이분은 이제 의과대학 병원의 연구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분자생물학을 하신 박사신데 이분은 그 병원에서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그런 말기 만성 질환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20대부터 배웠던 요가와 명상 이것을 결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MBSR은 마인드플리스 기반의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약자인데요. 이 마인드플리스라는 것이 사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지금 명상과 같은 용어로 쓰일 정도로 널리 쓰이게 되는데 이분이 이거를 잘 정의를 하고 이거를 연구들을 과학자들하고 함께하면서 발표하고 그러면서 금방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끄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음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리훈련 또는 정신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어서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치료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허버트 벤슨이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는 주로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용 치료 프로그램에 아주 기반이 됐고 존 카바진이 개발한 MBSR 프로그램은 그쪽도 쓰지만 이후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뇌파를 재는 장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FMRI라고 해서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실제로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일반 사람들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명상의 효과를 밝힌 연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대중적인 확산에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과 뇌과학의 명상 연구의 결과는 크게 보면 뇌의 기능과 구조를 명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명상은 순전히 정신적인 훈련 정신적인 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대단히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정신 활동을 이런저런 형식으로 그것이 집중 명상이 됐든 요즘 유행하는 마음 챙김 명상이 됐든 자극 명상이 됐든 수식관을 하든 바디 스캔을 하든 이런 것들은 전부 정신 활동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것이 물질적 토대인 뇌라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상상을 못하느냐 뇌를 그냥 단순히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인간이 몸과 마음을 보는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파라담이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단순히 기계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종의 유기체, 고정된 부품들이 집합이 아니고 그 자체가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확실히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과연 이것이 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효과까지 가느냐는 것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뭐냐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삶의 괴로움입니다. 불편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 질병 자체의 증상을 완전히 없애거나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고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삶이 감당해야 될 그 버거운 삶의 질의 저하라든가 윌빙의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방지하면서 질병과 함께 살면서 훨씬 덜 괴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소개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영국 정부가 주도해서 370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뽑아가지고 마음챙김, 마인드플리스라고 부르는 과목을 시범과목으로 금년 말까지 2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 청소년의 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끝나봐야 알겠죠. 아마 분명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니까 그 방법으로 아이들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아이들이 그걸 즐겁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교사들이 또 그것을 그 효과를 또 느끼는지 또 학부모들도 그런 행동 변화나 아이들 행동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괜찮구나 하고 과목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느끼는지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할 겁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학교에 초중고 대학에 마음챙김인, 즉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활동들이 서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상이 이미 종교의 영역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들의 일상을 영역해서 새로운 교육 파라다임의 소재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봐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의 분들을 만나보면 명상은 왜 이렇게 방법이 많아. 도대체 명상이 어떤 건 명상이고 어떤 건 명상이 아니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 전통에서 신도교에서 불교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에서 다양한 명상법들이 체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것과 좀 관련이 있으면서도 조금 독자적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위 명상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세 가지 명상법의 첫 번째는 집중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은 말 그대로 대상을 하나를 정해서 그 대상에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주의를 고정을 시키고 그것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명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 명상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명상이 있습니다. 이 명상을 이제 마음 챙긴 명상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통찰 명상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집중 명상과 달리 명상을 하는 동안에 주의의 대상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주의가 단순히 하나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그런 소위 메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메타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기법이 들어가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 명상인데요. 이 자비 명상은 앞에 집중이나 통찰 명상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자비 명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계없이 자비 명상은 집중이나 통찰 명상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비 명상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 마음 명상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함께 있으면서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비 명상은 일종의 소셜 메디테이션이다. 거기에 비하면 집중이나 통찰은 그 마음 속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명상의 그런 점에서 퍼스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상법의 공통적인 분모를 모아봐라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는 컨셉입니다. 마음 챙김. 이거 이제 카바진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에 대해서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마음 챙김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느냐?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내적 경험에 바깥이 아니라 나의 마음 자체를 들여다본다. 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고 그냥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심량용어로는 그냥 자각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알아차림이다. 왜 순수하다고 그러느냐? 보통 우리가 넉넉히 주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순수하게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해석할 때 이미 우리의 기존 지식체계가 동원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각종 고정관념과 편견, 색안경 이런 것들로 얼룩져서 왜곡돼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알아차림은 오염된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 챙기면 결국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몸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것이구나 하고 더 이상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판단평가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려는 그런 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관찰을 하는 것은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판단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명상을 할 때의 태도. 그래서 특별한 방식의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오든 내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또 자극이 되어서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의 조상들의 얘기뿐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생각이라는 것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또 감정이 다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또 감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연쇄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쇄반응을 스탑하는 방법으로 다 알아차리고 그만 판단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마음챙김에다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챙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험하는 나와 알아차리는 나라는 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알아차리는 나가 작동을 하면은 마음챙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알아차리는 나가 작동을 안 하면은 마음챙김을 못하고 있다. 마음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는 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죠? 하고 스스로 물어보면 나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럼 나 이거 하고 있지? 지금 자세는 어떻죠? 나 이런 자세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각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 뿐이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군 내가 지금 무릎 팍이 아픈 상태군 이런 식으로 아프고 특정 생각을 하고 특정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나지만 그런 경험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나도 있단 말이죠. 이 알아차리는 나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의식의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기능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상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영갑 교수님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은 아마 한 16년, 7년쯤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냐. 제가 뭐 엄청난 신비체험이나 엄청난 무슨 깨달음 경험이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대단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중에 제가 명상을 통해서 또 명상과 관련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보게 된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감정의 기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느낌은 좋아하고 싫은 느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은 경험하고 싶고 싫은 느낌은 경험을 안 하고 싶어요. 빨리 줄이고 싶어요. 또 좋은 느낌뿐 아니라 좋은 느낌과 관련된 것들도 우리는 좋아하고 나쁜 느낌뿐 아니라 싫은 느낌과 관련된 것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 우울,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얼마든지 좋은 점이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얼마든지 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상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또 생각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얼마나 쉽게 요곡되느냐 하는 것들도 제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깨달았는 작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의 절대적인 평등성 모든 존재는 절대적으로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키가 170이야 그럼 작아 그럼 나쁘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보던 것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제가 과학하는 사람이라 좀 냉정하게 따지는 게 세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좀 따뜻한 마음이 되고 생활습관도 많이 건강하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사는 삶의 의미 또 삶을 내가 꾸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저의 웰빙을 좀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명상은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명상에만 하지 마시라. 잘못하면 명상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명상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명상을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상법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명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됐고요. 마지막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잘 중심을 잡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김재규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혹시 명상심리치료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게 세분화된 치료법이 있는지 그런 치료법이 있다면 간략하게 어떤 치료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명상은 이제 심리치료법으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좀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BCT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챙김 기반의 인지치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법은 명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인지의 심리학에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인지치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명상을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아주 어려운 심리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상 기반으로 하기 위한 DBT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특히나 이제 자비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또 한번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분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민 씨 나와 계신가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명상에 대해서 강의를 몇 개 듣다 보면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스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가끔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명상을 정의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명상이라는 게 진짜 뭔가 교수님의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질문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답을 제가 못합니다. 명상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옛날부터 있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화나 종교 전통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영어의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명상이라는 일본식 한자으로 번역해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뭐냐 그러면 그 말이 지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과학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에서는 명상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주의를 조절하는 훈련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훨씬 명료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종류의 기도는 명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오늘 예배나 미사나 예불 끝나고 점심때 뭐 나오려나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주의가 있지 않잖아요. 그건 명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에 모으고 이 마음을 모은다는 게 주의를 모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도, 찬송,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명상일 수 있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명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고 용변 볼 때 주의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거든요.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 커피 먹어야지 생각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빨리 들어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는데 자꾸 주의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딴 데로 가잖아요. 그걸 자꾸 지금 이 순간에 모으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정의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말에 오해가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의 치료와 심신 수련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명상을 하다 보면 잠념이나 지나간 과거 같은 게 생각나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힘들거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명상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심리치료라는 분야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개발해 놓고 있는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들에 명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접근법이 있는데 그런 접근법이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기존의 심리치료의 접근법은 그것도 이제 접근분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접근법이 인지치료라는 것인데 기본 과정이 뭐냐 하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과정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 그런 우울한 느낌들, 불편한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보는 방식이 달라요. 명상에서 생각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야. 즉 생각이라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그런데도 이 명상과 인지치료가 결합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병원에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명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치료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효과를 보이게 되면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증상도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명상을 만능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 드립니다. 질문하셨을 때 잡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잡념이요. 뭐가 잡념이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잡념이죠. 그러니까 잡념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잡념이 되는 거지 어떤 생각은 무조건 잡념, 어떤 생각은 무조건 정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명상을 하시면서 잡념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잡념, 안 돼. 왜 잡념이 많지? 문제야. 문제라고 보는 게 문제예요. 잡념이 있는 게 당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같은 잡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스토리텔링을 지가 해요. 우리 뇌는 이야기꾼이라고 그러죠. 잡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잡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기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잡념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잡념이 생기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왜 잡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명상이 편하자고 하는 건데 탓하자고 하면 명상 방향은 목표는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명상하시면서 이거 훈련이기 때문에 욕심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욕심이 커지면 그러면 자기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 잡념이구나. 그럴 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잡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네. 그거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내가 아랫배 호흡을 관찰하려고 했는데 잡생각이 들었어. 아이 또 잡생각이 들었어. 이러지 마시고 아 내가 잡생각이 들었다는 걸 알았네. 거기다 더 칭찬할 만한 거 있죠. 내가 명상하려고 앉았잖아요. 칭찬할 일 아니에요. 딴 거 안 하고 내가 명상하려고 앉았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화님 나와 계신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잡념이 떠오르고 앉아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신 훈련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조금 일단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정신줄을 놓지 마십시오. 일상적인 용어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에 자꾸 정신줄을 놓지 마라. 정신줄을 놓지 마라는 얘기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상적으로는 정신줄을 놓지 마라 하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냥 명상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몸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몸의 느낌,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경험하고 있나. 감각 경험이 어떤가. 그걸 조금 좁혀서 하신다면 호흡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호흡을 훈련한다고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명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호흡 수련이다. 소위 에너지 수련 같은 건데 명상은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눈을 뜬 상태에서도 우리 주의를 아랫배든 가슴이든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잘 느끼고 어떤 사람은 배에서 잘 느끼니까 잘 느껴지는 데다가 주의를 기울이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알 수 있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랑 같이 있다 생각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리듬도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호흡의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듬을 타고서 내가 같이 있다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련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인터넷에서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요즘 명상이 굉장히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에 요가 붐이 불면서 한 건물당 요가센터가 하나씩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명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한 서구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맥도날드 이런 거에 비유해서 맥 마인드플리스 이런 식으로 명상의 상업화를 경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명상뿐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든 어떤 수련이든 다 상업화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명상을 하시면서 자칫 명상이 좀 지향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좋은 걸 좋아하고 싫은 걸 싫어하는 경향성이에요. 이거는 생물로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좋은 걸 너무 좋아하고 싫은 걸 너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대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좋은 거 싫은 것 관계없이 그냥 원래 좋고 원래 싫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 많은 그런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소위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명상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자칫 명상을 하면서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하면 이게 좋아지겠지 이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서 명상을 쓴다면 물론 처음에 괴로움이 매일 굉장히 크신 분들은 그런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명상을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상이 지향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명상은 그렇게 금방 신통제 먹듯이 먹었더니 먹었더니 통증이 없어지고 무슨 최루, 최음제 먹듯이 먹었더니 금방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것에만 빠지면은 명상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막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독에도 빠지지 말고 또 지나친 어떤 혐오나 이런 무관심에서도 조금 나아서 중간적인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명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마지막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직접 만나서 질의응답 나눠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벌써 다들 온 국민이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벌써 1년 반째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생소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서 제가 내심 조금 우리 사회가 명상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하시는 분도 숨은 제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 경전의 안아빠나사티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들숨 날숨 알아차림의 경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의 무상함을 깨닫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명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분, 10분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듯이 어느새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수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종교를 넘나들면서 영성의 종교를 추구하는 이현주 목사님 모시고 강연청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강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